마블이 대표적인 미녀 3인방에 대해서 알아볼거구요. 일단 첫번째 제품, 엠마 포스터입니다. 초드는 엑스맨과 동맹을 맺은 우주의 선한 히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환경을 생각한 포장 방식이라 종이로 포장이 되어있구요. 메간 캐릭터를 좀 닮은 것 같은 얼굴이에요. AI 인형을 좀 닮은 얼굴이에요. 근육형 몸매가 아쉽긴 해요.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규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다음은 파워 프린세스입니다. DC 원더우먼을 모방한 파워 프린세스라는 캐릭터구요. 더 보이드라는 악역이 있는데요. 보이드가 쬐게 되면 마블의 히어로들을 학살하고 그래요. 이렇게 얼굴 중에서도 하이클래스 레벨로 이런 포즈도 무리없이 잘 소화시킬 수가 있구요. 세번째 마블 셀렉트입니다. 도도한 현대의 도시적인 여성으로 나왔어요. 투명화된 다리는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요. 투명화된 다리로 다시 바꿔줘봤구요. 투명화된 다리는 burada Chiun worship every khi 다 미리 화면 된 것 같아요. 투명화된 다리는 이렇게